네 반갑습니다. 주주정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역사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 조금 이제 녹화는 좀 됐는데 엊그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의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 K-반도체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요. 뿌린 씨앗이 있죠. 벌써 한 50년 넘었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인 과학자분이 또 하셨던 거고요. 강대원 뭐였죠? 강시원 강부사장. 알겠습니다. 공동이 나지. 그런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신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반도체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주식에 대한 주주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시죠. 네. 이민호 주주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맹인이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많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네. 리민홍. 네. 이민호라는 이름을 가지면 다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다 잘생겼나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저 지금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회사 일 하면서 조금 더 자산을 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이 친구가 조금 본인 계좌에서 비중은 큰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100% 비중으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다른 종목으로 하고 있다가 아, 이것만 샀어요? 네. 맞습니다. 몰빵이에요. 몰빵.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지도 좀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네.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예전에 이제 회사가 지금 현대중공업지주 소속인데 예전에 두산 소속이었을 때 아마 평단이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00원 정도 평단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회사가 좀 회사가 분할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아마 평단은 7,500원 정도 같습니다. 7,500원? 네. 엄청나게 수익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축하 축하. 아니, 근데 여기가 아쉬운 게 없으신데 여기가 원래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뭔 회사에서 혹시 갈라졌나요? 아닌가요? 아, 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그룹의 일원이었었다가 두산이 산업은행에 3조 정도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구책 마련에 있어서 동사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입찰을 들어왔던 회사가 현대중공업지주 그리고 GS건설 등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동사 밑에 두산바켓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는 판매를 하지만 밑에 두산바켓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두 개 회사로 쪼갰어요. 그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랑 그리고 두산바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 두 개로 나눠서 이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이 가져가고 이거를 현대중공업지주가 인수를 해서 지금 현대인프라코어가 된 겁니다. 거의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헷갈린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맨 처음에 두산 뭐를 샀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회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두산중공업을 하나 더 받으셨을 거예요. 두산중공업? 네. 맞아요. 그거였구나. 난 분명히 두산중공업을 산 기억이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두 개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두산바켓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 성격을 두산중공업이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두산중공업, 현대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바켓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개념이었다면 아버지가 빠지고 손자가 아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지분만큼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주식으로 주주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비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으로 아마 받으셨을 거고 저희가 분할 당시에 두산중공업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16,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25,000원 이 정도 됐어서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제가 들어왔길래 분명히 난 안 샀는데 그렇죠.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죠. 넣어준 거 같고 그래서 걔를 아마 얼마 안 있다가 팔았을 거예요. 네. 저도 아마 팔았었을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그 두산 현대인프라코만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저는 만 80원인가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단가도 다 공개하네. 그래서 이제 사갖고 원래 가격이 이거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아마 조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사가 말씀드렸던 분할 과정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로 넘어간 이후에 그 회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인위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죄송합니다. 무상감자 유상증자라는 어떤 재무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 당시 유상증자를 했었었는데 유상증자 규모가 8천억 규모였었는데 그 당시 동사의 총이 8천억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었고 그때 좀 아마 가격 변동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가 한 5, 6천억 이하까지도 빠졌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작년 9월에서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4천 원대까지 있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투자 금액이 대략 3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기 전까지 시세를 받았을 때는 6억 7억까지 갔었다가 말씀하셨던 작년 10월 정도에는 제가 아마 주가 기준 그러니까 전체 금액 기준으로 한 2억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좀 재미있는 게 제가 투자한 금액이 3억에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 2억이 됐었으면 마이너스 33%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게 최종가였던 한 6억 정도에서 2억이 됐던 사람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작년 말까지 해서 아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4억 손에 본 그런 느낌이었죠. 못 팔죠? 절대 못 팔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기다리셨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쭉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본전 이상 갔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사실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전에 비중 100%로 들어갔는데 저랑 정프로님이랑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저는 이제 회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원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짧게 치는 단타가 있을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스윙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한 종목을 가지고 길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회사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성도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프로님이 혹시라도 지금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좀 가격이 조금 낮은 가격이다. 매수 적정기에 있는 가격인데 돈이 없다 하시면 해당 주식을 팔아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컨설팅을 거꾸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 네.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데 회사가 영업을 잘합니까? 일을 잘해요? 제가 이제 동사를 3년 정도 트래킹을 하면서 주주총회도 한 두 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IR 나온 실적 중에서 2022년 경영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회사에서 이제 2027년까지 어찌 보면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가겠다 중장기 매출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이 4.7조 정도 되는데 4.7천억이에요? 네. 4조 7천억. 굉장히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3,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퍼가 제가 알기로는 7 정도의 퍼가 나오고 예상퍼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나오는데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어떤 평균 퍼가 15에서 20 정도로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퍼는 10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도 저는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에서 2027년에 7.8조라고 하는 어떤 매출액 목표 그리고 영업이익도 7,971억이라고 하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한다고 했을 때 퍼는 10만 주더라도 뭐 좀 꿈 같은 얘기겠지만 시가총액이 6에서 7조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중장기적인 거고 에코프로그램이나 에코프로도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그 급등을 다 누렸던 투자자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끝낼까요? 주주정에 근데 오늘 급등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급등한 이유 중에 오늘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에 캐터필라가 이제 8% 시세를 받았는데 아마 SOC나 그쪽으로 해서 조금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동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단기적인 테마로서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어떤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휩쓸고 간 이후에 아무래도 SOC나 인프라 스트럭처 쪽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기관 산업 투자의 중심은 어찌됐건 건설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혜주가 있겠지만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 시장의 1위는 현대인프라코어고 2위는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현대중공업지주로 넘어오면서 1위 회사와 2위 회사가 같은 회사가 됐거든요 지금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것처럼 현대중공업지주라는 산하의 현대건설기계 2위와 1위라는 현대인프라코어가 됐는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물류망도 겹칠 거고 유통망도 겹칠 거고 R&D 쪽도 겹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 7천억 정도의 어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현대인프라코어가 안 좋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체질 개선을 드라마틱하게 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줄이고 선진 시장이라든지 신흥 시장 쪽으로 매출 비중을 늘려서 오히려 매출액이 신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저 어찌 국내 시장만 보고 가기는 너무 작을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 시장으로 가는데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 기계들이 예를 들면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당연하죠 전 세계 글로벌 건설 기계 1위는 캐터필라고요 아마 이제 히타치라든지 일본 중국 그리고 볼보 같은 스웨덴 여러 가지 다국적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두산바켓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중에서도 소형 굴삭기 그래서 좀 선진국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소형 굴삭기계 전 세계 1위 회사였고요 소형 굴삭기 이렇게 좀 무덤 파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농장 같은 거를 잠깐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 시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좀 소형 두산바켓은 그랬었고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중장비 좀 거대한 중장비인데 예전에 두산바켓이 산하에 있었을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7에서 8위 정도로 했었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리고 그 당시에 현대건설기계가 아마 17위, 18위 정도로 해가지고 두 개가 매출액 기준으로 합쳤을 때는 좀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두산바켓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 시장에서 MS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가 10위권 중후반대로 알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는 그거보다 좀 더 미치고요 근데 아마 회사가 지금 어찌 됐건 시너지가 나는 부분과 여러 가지로 하면은 지금 이 회사는 회사 IR은 전 세계 건설기계 시장의 탑5 안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주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희망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계가 탑티어냐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주이기 때문에 또 그게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사우디니 뭐 이런데 큰 수요처가 사우디 유럽의 복구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이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좀 큰 수요처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일단 유럽에는 누가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니까 일단 뭐 유럽 회사들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좀 싼 거는 아마 중국 거 좀 사다 쓸 것 같고요 느낌이 이건 그냥 아주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동은 최근에 뭐 중동이랑 또 중국이랑 사이가 또 좋아지니까 특히 이제 사우디 뭐 이런데들 요런데서도 중국 거를 가져다 쓰고 좀 괜찮은 제품들 좀 비싼 제품들은 유럽에서 가져오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미국은 미국 거를 일단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렴히를 우리나라 거를 아마 갖다 쓰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을 뇌피셜로 해보는데 그렇게 보면 아주 크게 뭘 좋게 볼 만한 게 별로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정 프로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 그런 단기적인 테마에서 이제 동사가 어느 정도의 ms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회사의 체질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건설기계 시장에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는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캐터필러든지 히타치라든지 고마스라든지 이런 단 하나의 회사랑만 계약을 해서 하진 들어가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매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단발성 테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가치는 충분하다 전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투자자로서 좀 그런 테마에 희석되지 않고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거는 아까 그 말씀하신 캐터필라가 어제 미국장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8% 넘게 올랐더라고요 물론 그 동안 계속 내려온 게 있었지만 그 여왕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여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기계들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요? 아니면 기술이 확실히 좀 좋아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요? 가성비? 이것 조금 따져보면은 저도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MS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기계 업종이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티어가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인프라코어가 기존에 두산이었을 때 가격 대비 어떤 나오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우수한 회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매력도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로서 그래도 항상 점검할 건 점검해야 되니까요 과거 한 5, 6년 전 혹은 10년 전 이때는 확실히 비싸고 잘 만드는 일본, 미국, 스웨덴 등등의 중장비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걸 쓰자니 이거는 영 성능이 너무 가격은 싸는데 성능이 안 따라져서 그때 제일 적합한 선택이 우리나라 이런 중장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중장비들 기술 수준이 만약에 아주 기술적인 혜자 같은 게 높지 않은 분야라면 우리나라 거 거의 다 따라왔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야, 안 돼. 중국 건 안 돼. 한국 거 써. 이런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받으려면 일단 미국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굴삭기나 이런 중장비들이 요즘 환율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국 거를 그렇게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국 거를 선택해야 이제 우리 회사들이 좋은 거니까 뭐가 있을까가 아직 저는 잘 멀쩍이 그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당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도 좋은 퍼포먼스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시너지가 나면은 조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조금 더 하나 더해서 그 동사가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굴삭기 쪽이 70% 정도 되고 그리고 엔진 시장이 또 30% 정도입니다. 네. 엔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저희가 폴란드 쪽으로 좀 방산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k2 전차라고 해가지고 그 전차의 엔진 심장이 현대 인프라 코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았다가 지금 방산 쪽으로 해서도 매출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고 동사가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1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던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 기온 높은? 네. 이 영업이익의 원천이 좀 엔진 쪽이고 현재는 지금 매출 비중이 좀 적지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또 예전에 두산 그룹에 있다가 현대 중공업지주 그룹으로 오게 되면서 동사에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의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계열사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엔진이라는 거는 모든 부품의 심장이기 때문에 바로 투입이 되진 않더라도 R&D를 걸쳐서 동사의 엔진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엔진 쪽 매출도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요인이긴 해요. 평균 마진보다는 엔진이 마진 높거든. 아마 10% 중후반 될 것 같아. 그래서 평균 마진이 웨이트대가 높아진 거지. 네, 맞습니다. 중장비 엔진이 방산 이쪽에도 많이 쓰이는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K2 거의 또 쓴데요. 아, 그럴 것 같네.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엔진을 쓰는 건 안 되니까. 그렇죠. 마력이 훨씬 더 높아야 되니까. 아, 중장비 엔진을 쓰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쪽이 예전에는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았고 영업이익도 거의 없었었어요. 예전에 1, 2년 전에는 매출 비중의 거의 9대 1 정도? 거의 없었지. 섹터가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랑 한 식구가 되면서 현대건설기계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같은 계열사였던 두산바켓에 지금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품도 계속 진행되고. 오늘 같은 날 저는 엄청나게 890원을 미치게 했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오기 전에 좀 봤는데 주말에도 왔는데 왜 나오시는지 안 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회사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까 배터리나 한국이 전 세계에 완전히 기술적으로 압도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시장이 아까 인프라 투자 수요라든지. 아까 엔진이나 새로운 추가되는 것이라든지. 계열사에서 시너지라든지. 무엇보다도 밸류의 힘이 싸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를지 몰랐지만. 여기는 경영자는 누굽니까? 경영자는 뭐. 지금 현대중공업지주 산하고. 현대중공업지주가 크게 3개의 중간지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선 쪽이고. 하나는 건설기계 쪽.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정유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기계 쪽에 예전에는 현대제뉴이라는 중간지주가 있었고. 지금은 현대사이트솔루션인가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이제 두산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이 회사를 8천억의 지분으로 이제 어찌 보면 매각이 됐는데. 현대중공업지주가 그 당시 8천억이 전부 없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투자회사가 같이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뭐 4천억, 4천억인지 5천억, 3천억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투자에 대한 결과값으로 현대전윤이라는 중간지주사의 지분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지주인 현대전윤 그러니까 현대사이트솔루션이 조만간 2025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계열사는 지금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어찌 됐건 간에 투자 수익을 어떻게 보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올해 최초로 배당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정프로님도 배당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당. 네, 맞아요. 십몇 년 만에 첫 배당이라고 하는데. 주당 240원. 배당이 한 3% 정도로 코스피 시장의 어떤 배당 성향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이 일회성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은행 산하의 투자회사에 어찌됐건 간에 이자도 납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중공업 계열이 보니까 배당을 좀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외인 비중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창 안 좋았을 때는 외인 비중이 한 7, 8%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20%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맞네. 외국인 지분이 이전으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계열사의 두산바켓이 외국인 지분이 35% 정도 되고 현대건설기가 2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최소 5%에서 10% 정도 더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레인이 룸이 있다. 네. 서로 룸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진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인프라코 날아다닙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미국이 골디락스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골디락스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오면 시클리컬하고 소재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IT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주도 그렇고 소재주도 그렇고 마침때마침 인프라 관련데도 가까운 반응이 타이밍이 했죠. 혹시 이 회사에 불만은 없으세요? 불만이라고 하면 제가 3년 정도 이 회사 투자했다고 했는데 회사를 투자하고 나서 일반 주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겪었는데 예전에 그 시가총회 대비 좀 과도했던 유상증자 그때 좀 많은 분들이 회사를 욕하면서 많이 탈출을 하셨었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셨었는데 재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회사가 참 별로 안 좋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주주정애라는 이 프로 컨셉에서 회사 욕을 할 수도 있고 회사의 아쉬운 점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여튼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회사 욕을 한다기보다는 다만 지금처럼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불만은 많이 없습니다. 혹시 이 회사는 승계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이 회사 아시겠지만 정몽준님 자제분인 정의선님인가 하여튼 그분으로 3세 경영이 승계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프라 코어가? 아 그 현대? 네. HD 현대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종목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겠군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지주인 현대 제뉴인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이트 소프션 그쪽에서 2025년도에 상장을 한다고 치면은 상장을 위해서는 어찌됐건 산하 계열사의 주가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아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또 상장을 해요? 네. 그 중간지주. 그러니까 현대 건설 기계가 중간지주가 뭐야? 맨날 그 중간지주는 도대체 현대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간지주가 왜 필요한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다 몰라. 아니 그냥 지주회사가 딱 거느리든지 아니 그냥 그 회사 단독으로 가든지 중요한 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죠. 누구요? 아 그분들? 그걸 확실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중간지주라는 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튼 그 회사가 상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상장을 목표로 지금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목표 시점이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고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의 어떤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정당하게 평가받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어찌됐건 좋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밑에 자회사들이 좋은 주가를 갖고 있고 좋은 시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더 모 회사가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현대 인프라코어 그... 파실 건가요? 안 파실 건가요? 어떻게 하기로 원해요? 저는 사실은 파셔도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정프로님이 파시던, 보유하시던 쭉 가지고 갈 거라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물어보셨어요? 하하하하하하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팔지 말라고 권고 드렸는데 아 그래요? 말씀은 또 안 들으실 수도 있지 좀... It's up to you 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불타기 해요? 불타기? 네. 아 뭐... 한 3억인데 3억 더 쓰시려고? 아니요. 저는 이제 3억은 아니고 2분 이제 3억이지만 저는 저 지금 이제 약간 플러스 났어요 지금 네네네. 불타기 들어가요? 그렇게 좋으면? 뭐 저 개인적인 거? 저는 투자 못하니까 저는 느낌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른 주식, 저번에 우리 많은 주식 했잖아요. 같이 했던 종목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톡 그톡 다 팔고 또 여기 놓고 하지 마시고 또 한 2개월 뒤에 김장년을 넣어봐라 그런지 하지 마시고 일단 여태까지 했던 종목 중에서는 낫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 받습니다. 아 우리 여론은 지금 제발 팔아달라고 실제로 종목 토론방에서 정프로님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주주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몰라요 진짜? 뭐 인간지표 정프로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아 지금 크게 갈 것 같아요. 거기 혹시 소액 주주분들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증자 한 번 크게 봤을 때 그때 주주 연대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표결 임시 주총을 했었을 거니까 표결에서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모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때 이후로 따로 움직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때도 뭐 개인적으로 그때 그 모임에 속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때가 피크 나쁜 입장에서 피크였거든요.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개선되니까 출동력이 떨어졌겠죠. 그럴 이유가 많지 않았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10% 넘게. 처음 봅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침체나 이런 거 세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것 같고요. 중국은 안 좋잖아요. 리오프닝 효과 별로 없긴 하는데 계속 그렇게 냅두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뭐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내면서 캐터필라가 인디케이션을 주고 우리가 맞다 이렇게. 하긴 또 뭐 미국이니 중국이니 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탑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요가 많이 당겨지면 그렇죠. 어디서든 그렇다고 뭐 이틀만에 뚝딱하고 막 만들 찍어내는 건 아닐 테니까 부모빵처럼. 그럴 수는 있겠네요. 수요가. 호호님이세요? 근데 유명하신 분 모양인데? 그건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여칭이 아니에요? 댓글이 좀 올라오는데. 바로 반응을 하시네요. 자. 오늘 기분 좋게. 네. 우리 이민호님의 판단력이 매우 지금 흐려진 것 같다고. 정프로가 파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지. 아 이거 제가 잘못했네. 공고를 잘못했어. 자 하여튼 뭐 현대 인프라코 오늘은. 오늘 좋습니다. 뭐 좀 살펴봤는데. 주주분 이렇게 기분 좋게 오신 분들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진짜. 지난 한 달 사이에. 인프라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러 이슈들. 글로벌하게 여러 이슈들이 지금 건설 기계 쪽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타긴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파실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일단 기다려만 보겠습니다. 홀딩. 자 이제부터는 보유자들의 몫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민호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회사를 공부 많이 하셔서 그런지. 3년 전에. 막힘도 없이.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제 섭외 요청을 받고서. 저는 생방송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댓글창 봤는데. 제가 아마 회사 이름을 잘못 말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좀 흥분해가지고. 근데 주말 내내 연습은 했는데. 그래도 좀 준비한 만큼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웬만한죠.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설명을 잘 하시는데. 설명을 잘 하셔서. 직장인이신 거죠? 네.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 팔 거 있으시면. 끝나고. 팔고 가셔도 됩니다. 영업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현대인프라코 주주. 기분 좋은 주주님. 이민호 주주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편안하게. 오늘 진짜 편안하네요. 앞으로 또 여러분도 혹시 어떤 주식 갖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 말씀하실 기회에 많이 마이크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한번 함께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쉬시죠. 그렇게.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좋네. 징금달이. 자 그럼 저희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